오늘 무사팀이었습니다. 최우수수의 위비! 안녕하세요 위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리가 봉대인의 박! 저리가 봉대인의 박! 저리가 봉입니다! 저리가 봉대인의 박! 저리가 봉대인의 박! 저리가 봉대인의 박! 저리가 봉대인의 박! 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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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고싶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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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오! 그리스 타이. 그리스 타이. 그리스 타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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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영상은 VIRAL, 전까지는 논 터눈. 저희들에게는 정말 마음속적으로 고맙습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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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락합니다. 그가 나이 담발둥이 그가 나이 담발둥이 자꾸 시킬러가 너무 좋아 누구? 그가 난 처음이야? 하엉... 오는 사람 옹! sal지! 오, 오케이 케미안. 어떻게 할까. 오케이 케미안. 이렇게 has 뭐 하나요. 여기가 있는지. ộc encrypt이 해? 케이핑몬이면 돼. 오오. 오오. 오랜. 성. 내 두개가 그한테 공연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랄제.. 진짜랄제.. 와우~~ 와우~~~ 에어.. 에어.. 그 은닷.. 그 은닷한테 k약어놓을 봅시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랄 진심 에어.. 베이삭 때에 남는, 내가 할 말이 이라는 말이죠. 아니면... 아 있어요 있어요 제가 그때 태권리랑 태국 왔잖아요 아시는 생선구이 먹었어요 근데 한국에 가서 계속 멤버들한테 자랑하고 있어서 이번엔 꼭 같이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을때라 흩어지면 뭔가 도착했어요 그들의 멤버들도 먼저 가볍게 만나면 그리고 멤버들과 함께 하자면 한국에 가르침을 해둬어요 한국에 가르침을 해둬요 한국에 가르침을 찾으러 가르침 아 오오에 헨리, 헨리, 그거 묘고 싶지 않아? 그니까. 꽁텐데. 꽁텐데? 오우, 꽁텐데? 오우, 꽁텐데! 꽁텐데! 그리고 들어와서 international 하늘을 계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스피드 얘기하고, 한국의 태일이 있는 태일이 아니라 나는 나는 넘는 태일을 계획 안내. 네네, 엘이한 그 ela 그런데. 오오, 진짜. 너무. 네, 그리고 그에게 한 Автобус을 segu한 것 같은데요? 아 바로 전월주의 삶이 ? 네 맞다 제 이름은 그런데 겨우 새로운 여러분은 어떤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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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